박서진 처음으로 기술 리더가 된 개발자를 위한 안내서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서진입니다 네, 다들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오전부터 세션 여러개 연달아 들으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은데 몸도 풀게 한번 어깨 스트레칭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저부터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드릴게요 저는 지금 약 85명 정도 규모의 프론트엔드 조직을 리딩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헤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제일 재빠르고 쫀득한 그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나 아니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타입 시스템 뭐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쉴 때는 최근에는 달리기나 아니면 국내여행을 많이 다녀오는 편인데 혹시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좀 좋은 달리기 코스 알고 계시거나 좋은 국내여행지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에 저 발견해주시면 많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8년에 토스에서 다섯 번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조직 규모가 참 작았죠 그래도 회사에서 보여줬던 그런 역량이나 아니면 책임감이 있어서 2019년에 10명 정도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리드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직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리더십 포지션으로도 성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반 그리고 하라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마음이 반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제 성격 MBTI는 INTJ거든요 그래서 내양적이고 사고형인 어떤 그런 전형적인 개발자 MBTI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중에서 저랑 같은 MBTI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리더십을 잘 발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걱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양형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에너지가 많이 깎이는 편이거든요 뭐 한 번 큰 행사 다녀오고 나면은 한 몇 시간은 이제 집에서 에너지 충전해야 되는 그런 타입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고형 사고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리더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듣고 이것도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어떤 개발자 논리적인 개발자의 MBTI를 가지고 있는 제가 리더십 포지션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됐는데 이제 놀랍게도 뭐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프론트엔드 조직이 80명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하고 확고한 어떤 그런 리더십 체계가 갖춰지면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헤드로 선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명도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한 85명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헤드가 되고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그런 리더분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리더분들이 과거에 제가 하던 그런 고민들과 거의 비슷한 고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업무를 하는 방식이 마음에 잘 들지 않는다 이 사람이 더 퍼포먼스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코드리뷰를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코드리뷰를 열심히 하게 시킬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제 생각에는 처음 보면 굉장히 막막한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령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게 안 좋다던데 알아서 잘 하도록 위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토스의 다양한 리더분들이 리더십 초보자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훌륭한 기술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기술 리더라고 하는 2차 전직을 찍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노하우를 액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토스의 기술 리더분들이 처음으로 리드가 되었을 때 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적으로 기술 리더들은 개발자 출신인 경우가 되게 많죠 오랫동안 컴퓨터나 아니면 개발 영역을 다뤄요 근데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굉장히 결정론적이잖아요 같은 입력을 주면은 같은 출력을 항상 보장하죠 그리고 함수의 실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정의해서 분석하는 게 승리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승리 전략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 리더가 되면은 상당히 다른 지평선을 바라보게 돼요 먼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지시를 받으면 싫어하죠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정량적인 지표를 목표로 하면은 실패하는 편이에요 유명한 예시이지만 사람들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PR 숫자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업무 효율성이나 성과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PR을 한 줄 한 줄 쪼개서 올리게 될까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 년 동안 반복해왔던 어떤 그런 성공 전략을 반복하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술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도구의 장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모든 것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말이죠 그건 뭘까요 저는 그게 질문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 때마다 저한테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기술 리더분들이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자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동료들은 나를 좋아하는가 또는 다르게 동료들은 나를 신뢰하는가 애자일하게 일하는 교육과정인 AC2를 운영하시는 김창준 대표님께서 제안 주신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질문을 항상 먼저 던져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의 성공률을 높여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라고 하는 키워드가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예시로 살펴볼게요 아 이 팀원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 팀의 퍼포먼스가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기술 리더로서 팀원한테 피드백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팀원이 나를 싫어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겠죠 근데 이제 팀원이 나를 좋아하고 믿고 따르면 완전 달라지겠죠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말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팀원에게 일으키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뢰라고 하는 키워드는 만병통치학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팀원과 팀 리더 사이에 신뢰가 있으면 팀 리더의 의사결정을 바로 수용하고 1대1 미팅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인정과 피드백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팀원이 팀 리더를 좋아하면 팀 리더가 뭔가 팀에서 변화를 만들려고 할 때 말하지 않아도 팀 리더를 돕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발표가 끝났을 때 딱 이 점 하나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분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만들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의 순간에서 팀원들은 나를 믿고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먼저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팀원들이 나를 믿고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라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어서 팀원들이 어떻게 나를 믿고 좋아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주제는 팀원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 일곱 가지 순간인데요 뉴욕의 포덤 대학교에서 행동과학을 전공하시는 로버트 헐리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MS나 아니면 골드만 삭스 같은 그런 여러 회사들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신뢰가 굉장히 탄탄한 팀이나 회사는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거에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저널인 HBR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쏙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의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크게 일곱 가지의 종류가 있대요 유능, 소통, 예측 가능성, 관심, 안전, 유사성 그리고 이 공유가 있는데요 내가 팀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때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일곱 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이 부족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케이퍼빌리티, 유능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좀 뻔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팀 리더가 개인 기여자로서 유능할수록 신뢰를 얻기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개인 기여자분들이 리더로 먼저 선택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일을 잘하니까 주변 팀원들한테 신뢰를 얻기가 수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리더가 역량적으로 모든 면에서 팀원보다 유능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조직은 생상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먼저 모든 팀원들의 능력이 팀 리더의 능력에 의해서 제약을 받겠죠 그리고 팀 리더는 무조건 팀원보다 잘해야 되다 보니까 강박이 생겨서 불안할 거예요 물론 일을 잘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유능이라고 하는 거는 팀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팀원이 느끼는 문제를 감지하고 이거를 해결해주는 거 이걸 얼마나 잘하는가가 핵심이겠죠 어떻게 팀원의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명한 비타민과 진통제 비율을 가져오고 싶어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스타트업에서 푸는 문제들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성 문제는 고객은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이걸 하면 더 좋아진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챗 GPT 뭐 이런 제품을 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생겼는데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진통제성 문제는 고객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제 문제를 풀어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토스라고 한다면 과거에 공인증서를 이용한 송금을 모두가 불편해하던 중에 버튼 한 번 누르면 송금이 되도록 했죠 스타트업은 어떤 문제를 푸는 게 맞을까요?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진통제성 문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성 문제는 챗 GPT처럼 기존보다 10배 이상 좋은 제품이 나와야지 성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통제성 문제는 풀기만 하면 알아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죠 저는 이렇게 리더들도 진통제성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외부에서 좋아 보이는 제도를 막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에서 팀원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나가면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새로 선임된 리더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팀원이 제일 고민하거나 귀찮아하는 일이 찾아라 모두가 느끼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느끼는 문제가 다를 수도 있죠 토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단위에서는 팀원 사이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미팅의 일정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분도 있었어요 팀 단위에서는 우리 팀에서는 라퍼가 정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언급해 주시는 분도 있었죠 꼭 팀원들보다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직과 팀원의 문제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해결한다면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팀원들과 신뢰를 쌓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팀원이나 아니면 조직의 문제를 듣다 보면은 저거는 저분의 문제고 아니면 난 잘 모르는 문제인데 내가 해결을 과연 해줄 수는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애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김창준 대표님께서는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내가 이제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본인의 집에 열쇠를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막 열쇠를 찾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나는 그 사람의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집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첫 세 개만 살펴보면요 예전에 뭐 이런 적이 있었어? 그때는 어디서 열쇠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어디를 찾아봤는데? 서랍이랑 선반? 한번 같이 서랍 다시 볼래? 구석까지 한번 살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신발장은 살펴봤어? 보통 신발상에서 열쇠가 나오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팀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신뢰를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유능해질수록 신뢰가 쌓인다 팀원의 문제를 파악해라 해결해줄 수 있으면 해결을 해주고 모르는 문제더라도 좋은 질문을 던지면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베네볼런트 컨선인데요 팀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거는 팀 리더가 팀 리더 자신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팀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신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리더가 되면은 엄청 바쁘고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챙기기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나랑 케미가 잘 맞는 팀원이 있고 잘 안 맞는 팀원들이 있잖아요 밥을 같이 먹으면 편안한 분들이 있고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나랑 잘 케미가 안 맞는 사람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그리고 또 팀원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뭐 꼰대 같은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고 저도 가끔은 좀 그런데 그래서 어디까지 공감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T인 개발자다 보니까 문제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가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말하기 방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팀원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팀원이 느끼는 감정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대화인데요 환자는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온 상황이에요 선생님 약을 먹는데도 무릎이 계속 아파요 제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먹고 있나요? 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 병은 다 그래요 그냥 꾸준히 약을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자라고 한다면 이 병원에 다시 갈까요? 그리고 이 의사를 신뢰하고 좋아할까요? 의사는 수많은 환자를 봐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너무나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기 방식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약을 먹는데도 무릎이 계속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어떻게 약을 드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아젓 먹고 약 한 봉지를 먹는데 저녁에 드라마 보다 보면 시간 놓치거나 하고 그래요 약을 세 봉지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일과 때문에 못 하시는군요 어떻게 하면 잘 복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환자라고 한다면 이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전 의사선생님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가 있겠죠 의사선생님께서 환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환자의 말을 거의 그대로 돌려주면서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점은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100% 똑같이 느끼고는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다만 환자의 마음 그 자체는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저는 동감이랑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동감이라고 하면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로 상대방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거겠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이래서 즐겁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까지는 즐거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팀 리더가 팀원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동감까지는 아니어도 공감에서 팀원의 감정과 어떤 문제들을 이해를 해줄 때 팀원이 팀 리더를 믿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팀 개발자로서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해가지고 처음에 좀 헤맸는데요 공감만으로도 팀원이 저를 훨씬 믿고 따라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중요한 점은 관심이 내가 있다는 걸 티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관심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것도 이제 리더의 관심인데요 오가면서 웃고 인사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팀원의 고민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101에서 2주 전에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일이 잘 해결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팀원에게 공감하는 말하기를 방식을 가지고 관심이 있다는 티를 내면 팀원이 나를 훨씬 더 믿고 좋아한다 세 번째로는 레벨 of communication 소통의 원활함인데요 팀원과 깊고 넓게 소통할수록 팀원이 나를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은 티키타카가 되는가?인데요 대화가 양방향인지 아니면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 양쪽이 말하는 길이가 비슷한지 이런 대화를 반복한다면 팀 리더와 팀원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믿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안 좋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까 의사와 환자의 대화인데요 환자가 약을 먹는데도 무릎이 계속 아파요 라고 하면 한 문장에 다섯 문장씩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기술 리더분들의 101을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팀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능해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환자가 아 네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의사가 말한 내용을 많이 까먹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처럼 팀 리더와 팀원 사이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비슷한 길이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의 주제는 팀원의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 뭐 했는지 여름휴가에 어디 갔는지와 같은 그런 작은 주제로도 충분히 티키타카가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걸로 네 번째는 이제 number of similarities라고 하는 리더와 팀원의 유사성인데요 리더와 팀원이 유사한 점을 공유할수록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겠고 취미가 비슷할 수도 있겠고 코딩 스타일부터 아니면 주말에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까지 유사한 점을 찾게 될수록 팀 리더와 팀원 사이에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어색한 팀원이랑 one on one 할 때 마치 소개팅을 나간 것처럼 좀 대화를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아니면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요 소개팅을 처음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어색하고 난감하잖아요 근데 또 공통점을 찾으면 또 한참 신나서 얘기하곤 하죠 이렇게 서로 간의 공통 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어느 정도 TMI를 방출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팀원은 보통 팀 리더의 눈치를 보고 팀 리더 앞에서 본인의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종종 있지만요 대화의 티키타카가 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호감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많은 점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서로 공유하는 점이 많을수록 팀원은 팀 리더를 좋아하고 팀 리더는 이를 의식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security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팀원이 현재 상황을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팀 리더를 믿는다는 건데요 이 주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려면 팀 리더로서 어려운 이야기를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팀원이 잘할 수 있기가 참 걱정이 되는데 팀원 업무에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팀원 업무에 간섭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팀의 업무를 운전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인프콘이 끝나고 강남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이제 팀 리더가 팀원보다 경험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 리더가 운전대를 잡으면 아 익숙한 길이네? 가본 길이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팀원이 어떻게 되길까요? 이제 코엑스 앞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오토바이는 질주하고 정말 차도 엄청 많은데요 많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떡하지? 운전대를 돌릴까?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팀 리더가 그냥 강남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때 강남역으로 갑시다 라고만 하면 이야기하는 걸로는 부족하죠 저는 팀원과 경험이나 아니면 역량 수준에 따라서 리더가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니지먼트 3.0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도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요 팀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워딩이 좀 그렇지만은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겠죠 처음 운전면허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지시를 하시죠 지금 기어를 뒤로 바꾸세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고 팀원도 엄청 불안해하죠 그런데 이제 팀원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리드해야 됩니다 덜 구체적인 그런 결과 제향적인 그런 지시로 바뀌는 거죠 고속도로를 탑시다 아니면 그냥 강남역으로 가봅시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지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팀원의 역량 수준이 굉장히 높고 결과를 그냥 그대로 예측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저는 완전히 위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아주 추상적으로 그냥 갑시다 라고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팀원의 경험이나 역량 수준에 맞춰서 리더는 지배, 리드, 그리고 위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은 매니지먼트 방법이 지배인지, 리드인지, 아니면 위임인지가 아니라 이거를 예측 가능한지, 그리고 투명한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팀 리더가 어떤 근거로 팀원한테 지배, 그리고 리드, 또는 위임하는지 충분하게 공유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토스에서는 팀원한테 업무를 부탁할 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매니지먼트를 할지 그리고 그 근거를 팀원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경험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잘못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업무니까 배포하기 전에 저의 승인을 받아주세요 아니면 이미 경험이 많으니까 배포한 다음에 됐다고 메시지만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보겠다라고 미리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함 말고도 저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칭찬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신 리더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국 문화상 사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팀원이 더 안정감을 느끼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진실된 칭찬에서 진실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부식에 만들어낸 칭찬은 어차피 속이 뻔히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해서 진짜 칭찬을 했을 때 팀원이 굉장히 크게 웃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팀원의 장점을 차단해서 칭찬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모든 팀원들한테는 칭찬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팀원의 단점은 또한 팀원의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부단한 팀원은 신중한 팀원이고 성급한 팀원은 행동이 빠른 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팀원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팀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 칭찬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팀원에게 지배, 리드, 그리고 위임의 근거를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전달한다면 그리고 팀원을 칭찬할 수 있다면 팀원의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나를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앞과 연결된 프레딕터빌리티와 인티그리티,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말이 언행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팀원이 리더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때 팀원이 리더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한국 문화에서 언행일치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앞서서 있던 그런 운전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팀원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강남역으로 가는데 불안하고 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팀원이 리더한테 물어봅니다 괜찮으셨어요? 이럴 때 또 많은 리더분들이 문제는 없었으니까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만 해도 어려운 대화에 대한 스킬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리더가 팀원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다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팀 리더와 팀원 사이에 오해가 생기죠 그리고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팀원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 생각과 일치적으로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치적인 피드백을 할 때 쓰는 템플릿이 있는데요 먼저 상호간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스나 아니면 노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능 개발에 2주가 걸렸다 아니면 풀리퀘스트에 500줄이 포함이 됐다 아니면 버그가 있는 상태로 프로덕션에 배포가 됐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일처리가 느리다 아니면 리뷰어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아니면 꼼꼼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담백한 팩트들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대 수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능 개발이 1주 안에 끝나기를 바란다 풀리퀘스트는 50줄 내여면 좋겠다 버그가 있는 버전은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티키타카가 중요하니까요 상호소통을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팀원의 퍼포먼스를 담백한 팩트 기반으로 기대 수준을 정의해서 알려드리면 오해의 여지도 적은 것 같고 그리고 팀원도 팀 리더의 기대 수준을 명확하게 아니까 예측이 되죠 그래서 피드백의 순간이 힘들 수가 있어도 장기적인 신뢰가 생기는 그런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팀 리더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수록 생각하는 대로 말할수록 팀원은 리더를 좋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의 요소인데요 alignment of interest에요 상호간의 공동 목표를 가지는 건데요 팀원의 성공이 리더의 성공이고 또 리더의 성공이 팀원이 성공이 되도록 소위 말해 같은 배를 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나와 팀원을 아우르는 그런 한 차례의 상위의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회사에 같이 있는데 이 회사에 다닌 경험이 여러분의 이력서에 정말 멋진 흔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은 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토스를 한국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프론텐드 화면을 제일 잘 만드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있었던 것이 뜻깊고 그런 즐거운 경험이면 좋겠다 라고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 리더로서 맞닥뜨리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확률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서 신뢰를 살펴보면서 팀원이 팀 리더를 믿고 좋아하는 일곱 가지의 순간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봤는데요 한번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술 리더는 어렵습니다 개발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승리하려면 수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수치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접근하면 망하죠 이 문제에서 문제를 결국 풀어낼 확률을 높이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팀원이 팀 리더를 신뢰하는 순간에는 일곱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팀 리더가 팀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에 공감하고 동감 아니죠 같이 해결하면 팀원이 팀 리더를 좋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베네벌런트 컨선과 케이퍼빌리티를 살펴봤고요 팀원과 더 많은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 팀원이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레벨 오브 커뮤니케이션 티키타카를 살펴봤고요 넘버 오브 시뮬러리티즈 TMI를 방출함으로써 공통점을 찾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팀원에게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주면 팀원이 나를 신뢰한다고 살펴봤죠 여기에서 시큐리티랑 그리고 프리덱터빌리티 인테그리티 그래서 지배, 리드, 그리고 위임을 살펴보면서 담백하게 피드백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신뢰가 생긴다 그래서 alignment of interest 팀 리더와 팀원을 포괄하는 그런 상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할 때 제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술 리더가 되면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어떻게 말을 더 잘할까 보다도 팀원이 나를 믿고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